이준석 사퇴를 국민의힘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윤리위원회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사퇴를 국민의힘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참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참 보면 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흰 것은 흰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은 거짓인 겁니다. 어떻게 된 나라가 어떻게 된 사회가 사실도 어흥 거짓도 어흥 합법도 어흥 불법도 어흥 모든 것이 뭡니까? 정치적 의사결정, 정무적 판단에 앞서는 이런 엉터리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을 사실이라 부를 수 없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고 사실을 사실이라 부를 수 없으면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입니까? 그게 짐승들이 모인 사회죠. 사실을 사실이라고 여러분들 부르라고 판단하라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니 그게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이준석 성접대 의혹 아이카이스트의 전 대표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김성진 대표가 30일 날 조사를 받는 모양입니다. 이 건으로 조사받는지 아니면 다른 관련 건으로 조사받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오는 6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한다. 김성진 대표적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6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김성진 대표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이준석 멘티님 금주에 간장을 드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진간장 아닌가요? 김성진 더하기 간장이라면 김성진이 이번주 서울경찰청 수사받는 찐간장일 뿐 나머지는 싱거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뭐예요? 앞서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주에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간장은 안철수, 간철수와 장재원 의견을 겨냥한 것이다. 이거 아주 의미심장하네요.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인 자격으로 접견한 이후에 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성상납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대리인 변호사 김소연입니다. 위와 같은 오늘자 각 김성진 대표의 이준석에 대한 입장 전문을 공개해 드립니다. 6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청 반부패공공수사대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수사접견 행태로 이루질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 반 위수사접견을 대비하여 서울구치소에서 김성진 대표 변인 접견을 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뭐라고 별도했는가 하니까 이 건과 별 건 내용으로 가지고 수사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멘티님 금주 간장을 드시는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진간장 아닌가요? 김성진 플러스 간장 김성진이 이번주 서울경찰청 수사받는 것이 찐간장일 뿐 나머지는 싱거울 수 있습니다. 다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찐간장이 진짜 간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상한 세상님하고 몇 분의 의견이 교체가 되는데 정치뿐만이 아니고 적을 대할 때는 확실하게 뭡니까? 손을 봐야 되죠. 한국 정치사에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자의 무슨 여유 다음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 기회라는 것이 몇 분 안 주어지는 거죠. 적을 대할 때는 확실하게 뭡니까? 저게 죄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지만 저게 치명적인 그런 결점이 있는 죄를 범했으면 그 점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자기가 당하죠. 정치만이 꼭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똑똑합니다. 신제품 출시 팽표표 신제품 색간장 출시 제조연 이양희 국힘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모아입니다. 제조사 펜코 제조참여 김무성 정미경 손수조 배현진 김은혜 김견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김종인 유통기간 2022년 6월 4일 제조원 대전 유성호텔 외다수 원재명 박근혜 대통령 핵관 사칭죄 김성진 대표에게 사기죄 김철근에게 정거인멸 지시 주도죄 집권여당 핵심 당원 사칭죄 성상납수뢰 및 뇌물수뢰죄 섭취 방법 죽고 나서도 섭취는 건장하지 않습니다. 보관방법 직사광선에 바짝 태워주시고 서늘한 묘지에 방치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상담실 국민의힘 중앙당 부정불량 펜코 중 신고는 국번없이 112 어떻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